잠시 후에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초코대회가 개최됩니다. 원인 여러분들 피켓 준비하셔가지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여기요. 빨리 오세요. 우리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 이재명 당대표님 도착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모두 말씀, 홍혜표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오늘 규탄대가 끝나면 바로 예결의장으로 이동을 하셔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의원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의원님들 결의를 다시 한번 모으는 규탄대회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거부권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노조법과 방송 3법 거부권을 다시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고 법사위 파행 등을 통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후렴구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헌법률인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 책임져라.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즉각 가동하라. 가동하라. 민생과 국민이 우선이다. 법사위를 즉각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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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송산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정신을 존중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산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 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동관 사퇴라고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밀어두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도의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입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한과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규탄 말씀을 결의를 모아서 구호 두 개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남발 규탄한다.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민의힘은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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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님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됐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공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시장연설 이후에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때 모두 발언 때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권 단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흘려들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간호법 양국법에 이어서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실제 노동과 관련된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부당한 선배서로 노동자와 한 가정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어느 카드든 저는 맞설 각오를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술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동관의 사표 제출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됐었습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잘못됐습니다. 파멸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두발언 때 이동관 파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잘못된 공무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한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통위원장 어떤 사람이 오든 이러한 독임제 형태 스스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통위원장을 보낸다면 그대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법사위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무려 법사위에 결의된 법안이 500건이 넘습니다. 이러려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국회 운영을 제가 지금 십몇 년께 했지만 이런 법사위, 이런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런 여당 처음 봤습니다. 민생법안 누가 더 시급합니까? 물론 여야가 없습니다. 민생법안에.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더 있습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되는데 도려 입법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주에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무위원 위원장이 김도업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안 된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무위원회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결의를 함께 모아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뒷부분 3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껀난발 규탄한다. 헌법률인 국회무시 거부껀난발 규탄한다.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민의힘은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즉각 가동하라. 민생과 국민이 우선이다. 법사위를 즉각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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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통령의 거부껀난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결의 회의장으로 이동하셔서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